우와 백차도 있다 백차 이거 부스터 없냐 어우 야 속도 붙었어요 아 미국에서 흑인이 운전하면 괜히 건드는게 경찬이라고 아 그래? 따라 썩었네 예전에 내가 대학생때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영화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베스트상을 받은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서 백인이 두가지를 해요 흑인을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처벌했던 흑인을 다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줘 그래서 굉장히 약간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개소름 돋았어 이 영화는 감동적인 스토리도 슬픈 스토리도 아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흑인에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는 백인이 결정한다 딱 영화가 딱 그거라 하더라구요 흑인을 살려줄 수도 있고 흑인을 죽일 수도 있는거는 백인이다 거기 보면 흑인 부부를 단속하거든 좀 그렇긴 한데 차 안에서 야한짓 해가지고 단속을 하거든 그랬다가 그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나중에 그 위험에 처해서 연료탱크가 터져가지고 차가 뒤집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경찰이 와가지고 다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은 결국 착한 경찰로 되는데 마무리가 엔딩이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평화가 왔나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인생을 흑인의 인생을 정할 수 있는거는 백인이었다 이런거야 그래서 그 영화가 베스트였던거야 걔네들한테는 그게 진짜 현실 사회인거지 난 그냥 해피엔딩인지 알았어 여기 흑인 팟이야 다같이 건배하자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세상에 남긴 자취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링컨이 처음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게 나누라고 했죠 세상에 나가 자신의 자취를 남기려 한다는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링컨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나를ereum 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링컨을 위해 starred na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영웅인데 얘가 처음 나오는 애 제임스 신부 엘레이션 두려워 두려워 가방이 꽉 막힌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걸 떠올려보세요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공포와 악몽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방에서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요 하지만 이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 방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달릴 방법이 없지요 군이 일하면 누구나 언젠가 그 문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귀하십시오 뭐야 대략! 왜 대개 원하는지 잠시간내 못봤다 49000원 김초AUDIO 이곳에서 판만들이랑 자주 정해주는 걸 70000원 20.000원 자, 침대로 이동하십시오 단맛 꿀맛이죠 꿀맛 꿀잔맛 아프리카 나네요 트위치하고 유튜브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트위치하고 다음판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플레이보 야 이 미친 잡지 한 장 모았네 앞으로 3장이 남았구만 이건 뭐야 바르가스 그림 델리 할로우 실제 뭔가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 전쟁 후유증으로 지하 벙커가 안전하다 느낀 듯 아 여러분 쩐다 여러분 BJ 하세요 크 추측력 오지네 그런가 보다 세미야 앨리스랑 대화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벙커가 있겠지 아 근데 별로 알고 싶진 않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뭔가 전쟁이 나야 알 거 아니야 맨날이죠 니가 걱정한 일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아래서 하고 있다고요 만들어 하세요 나 삐짐 쟤는 왜 저렇게 성질 났죠 IT 놈들이랑 좀 문제가 있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 트럭이 다 싫었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나 삐짐 둘이 둘 다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 같지? 좋아. 그 사람은 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 아, 맥앤에 처음 돌아다녀 몇 번 봤을 때. 테이컨이 돌아오고 나서 두 번 갔다 왔어요. 저한테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메어섬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링컨이 돌아온 건 샘이랑 엘리스한테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샘이가 IT놈들이랑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남아서 돕기로 한 겁니다. 그 IT놈들은 정말 큰 문제였어요. 어쨌든 링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해도 링컨은 항상 을이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을이, 을이 남이었어요. 마모님 살 좀 오르신 것 같네요. 따뜻한 무료급식소 야, 잠깐만 있어봐. 이 살 오른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몸무게가 59kg거든?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형 하루에 한 끼 먹어. 그런데 왜 살을 찌냐면 내가 아토피약을 먹는데 이 아토피약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살이 부풀게 보여요. 그래서 한 끼 먹어요. 일부러 살이 계속 이 안에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살이 쪄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검볼을 서빙하십시오. 뭐야, 무료급식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 아저씨 이거 완전 희망적으로 있는데? 빨리 나아야지, 그러니까. 뭐야, 이 아저씨 자연스럽네. 야, 전 사람이 엄청나게 정상인이었어. 야, 이 아저씨 뭐야. 야, 이 아저씨 뭐야. 핵폭탄 맞았어. 야, 굶었네? 굶었나? 흑형들이 이렇게 굶었는데도 가슴빨이 오지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철도, 좀 주세요. 아유... 당신이 정말 축하해, 링컨. 감사합니다. 축하해, 링컨. 죽어있는 인형같은, 무슨 에나벨이야. 뭐야, 처아줌마. 말하는 것 봐. 아, I'm happy to do it. 자... 자, 이제 죽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없어요. 자, 이거 제꺼에요. 이만큼 제가 다 먹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거 제꺼에요. 그럼 오늘 끝났습니다. 무료구시 끝났어요. 아주머니. 아, 이 아주머니, 이거... 한 기다림 하시네. 표정 봐. 무조건 안, 무조건 줘야겠다, 이거. 거지 같대. 근성있네, 저 아줌마. 어? 히로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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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개 갑작스러운 기습이야. 어어, 좋아. 그렇지. 자, 왼쪽 스틴 딱히 딱 넘어가주면서 사아! 사아! 오우, 야. 링컨 개쎄. UFC야. 어디서 총을 써? 아아! 머리는 총보다 강하다. 끝이야? 오히려 역터는데? 오히려 역터는데? 천천히 다지. vale. 가정 drill. 159년에, 퍼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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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트, 퍼뿐티, 엉. 퍼뿐티, 퍼뿐티.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6, 7개월 전에 할로우 사람들이 하나 둘 털리기 시작했다. 돈이나 기금속 같은 걸 빼앗겼어. 그게 IT놈들이 짓이라는 걸 금방 알아냈지. 그러다 새끼들이 복권에 손해대기 시작한 거야. 돈을 얼마나 물린 거죠? 얼마냐고요? 살 마르카노하고 말썽이 생길 만큼 벌써 석 달이나 돈을 밀렸거든. 맙소사. 제가 놈들을 처리하면 마르카노와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있겠죠? 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하지만 IT놈들 문제는 이제 끝장을 봐야겠구나. 너랑 엘리스가 해줘야겠다. 놈들은 어떻게 찾죠? 1920년대 사람들이 늪지에서 소금을 캤지. 거기에 반자집도 잔뜩 지었고 대고강이 닥쳤을 때 다들 그곳을 버리고 떠나지만 무기락 종아리 필요한데 이 번호로 연락해라. 여기서는 말고 얘기가 새어나가면 큰일이니까. 헐로우를 뒤져서 그 개새끼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더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여기끼리 서로 죽이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봐서는 절대로 안 돼. 이번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는 안 돼. 윗대가리를 제거하면 나머지는 안 앞서 무너질 거야. 나만 믿어. 네, 쿤인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합죠? 조심해라. 알겠지? 아이티놈들은 만만치가 않아.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돼. 나 캐릭터 잡았어, 이제. 풀더빙 들어간다. 소금을 뿌리는 자는 적개심을 자극하는 법이지. 세미는 이 목소리로 갑니다. 그리고 저 친구 흑이는 넷이 넷이 목소리로 가고요. 주인공은 어... 엑스파일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엑스파일... 어? 게임이 튕겼잖아? 이 미친... 다시 켜겠습니다. 자... 멀 돌아갑니다. 유튜브에서 볼륨만 보고 말려면 말아. 난 그렇게 갈 거야. 안녕하세요. 스컬리? 멀더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스컬리? 아무래도 다음 파트에서 추천을 많이 안 누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로봇팬 앞으로 싸대기! 그냥 로봇이 대신 싸대기 죄송합니다. 로봇이를 때린다는 게 로봇이 대신 때린다는 로봇이 로봇이 싸대기 대신 아 멀더바레 같은 그런 아재 개그하지 마세요. 어? 다시 왔던 이렇게 시작하네? 어우... 선착장까지 헤엄쳐서 이동하십시오. 암살자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아 올라가는 버튼이 Y네. 저기에 이목을 끌지 않도록 잠행하십시오. 화면 중앙에 흰색 표시가 저기에 인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너무 접근한 거나 소리를 내면 적인지 상태 표시가 커지면서 적이 당신을 찾으러 옵니다. 잠행 중일 때는 소음을 덜 발생시키고 적의 시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이 당신을 찾을 때 엄폐물에 숨어 있으십시오. 수색이 중단되면 적인지 상태를 표시가 사라집니다. 워크를 한 번 하기 잘했네요. 워크랑 비슷해? 저 자식부터 처리하자. 이거에 죽어? 고맙습니다. 적들아 들어라 마모님 여기 있다. 아하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염왕님 감사합니다. 앙! 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코 슬램샷! 시체를 바다에 던지면 악어가 처리해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처리하려고 됐어. 총알 먹어. 들어. 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 잠깐만 나 쳐다본다. 여기다 던져. 그렇지. 그렇지. 자연스러웠어. 어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야 진짜 악어가 먹었나 본데? 야 이거 악어소리 아니야 이거? 아 그러네 진짜 악어가 있네 아 가만있어봐 이거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이거 어머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악어들 사료 줘야 되는데 가만있어봐 어어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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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 깠어? 사악 그냥 어? 어 야 요거 보자 잠깐만 악어 오면 머리 날린다 어? 방금 뭐 빨강채 떴는데? 여기까지 못 오나본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가만있어봐야 악어를 샷건으로 팍! 그냥 크으윽 저건 죽은거 죽은거 같죠? 악어 잡으면 왠지 경험지 줄거 같애 여기다 야 악어 안 죽네 악어 피도 안 나네 악어 피도 안 나는데? 아..잠깐만 총이 두종류네 아..잠깐만 아..이거 듭니다 자꾸 매논쓸려고 그래 아하 응? 씹이든 씹이든 엄맥 엄맥 야 이거 어크랑 똑같네 휘파람 부는거 까지 있네 휘파람을 불어 저거 유인하고 그들의 무리를 뿔뿔이 흩어놓으십시오 왼쪽 방향 패드 길게 누르기 어? 이건가? 오케이 똑같은데 어크랑 신디케이트랑 이거 똑같은데 이거 쟤가 이걸 못볼까? 가만있어봐 이거 어? 미친 하핰 야 이거 뭐야 인공지능 왜이래 애들 수준 키비 시민 뮤지 앤 비유 짝 스윽 숙 숙 숙 숙 숙 숙 샷건 샷건 몇발 다섯발? 다섯발 괜찮아 다섯발이면 쓸만해 저기있다 잠깐만 저 기름통 아니야 저거? 저 기름통 아니야? 저 왠지 기름통같은 느낌인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거 왠지 기름통같애 애들아 저거 기름통처럼 보이지? 기름통같애 잠깐만 이거 왠지 기름통이야 저거 딱봐도 기름통이야 저거 간다 그렇지 좋아 좋아 어 좋아좋아좋아 전쟁을 시작한다 이득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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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고? 이것도 기름통 아니야? 아니구나 아 좋아요 나는 권총 스나이퍼라 좋아 당전 어디야 안되겠어 이거 뛰는거 뭐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뛰는거 뭐야 어 뭐야 방금 2분이 봤어 컨트롤 설정 잠깐만 있어봐 컨트롤에서 뛰는게 뭔지 있나 보자 뛰는거 설정 설정 보기 컨트롤 컨트롤 설정 컨트롤 감독 사전 설정 뛰는거 엄폐 올라가기 사격 뛰는게 없네 전력직 아아 왼쪽 스틱 누르는거네 이거구나 오케오케오케오케 왜냐면 내가 지금 뭐하려냐면 나 용감하게 가려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다음시간에 어 다음시간 야 다음 야 다음시간에 어우 너무 많다 애들 너무 많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체력이 낮습니다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엄폐물 뒤에 숨어있거나 아드레날린 주사를 한번 사용하십시오 아드레날린 주사를 사용하려면 왼쪽 방향 패드를 길게 누르십시오 아 위쪽 방향 잠깐만 숨어